어? 시작했습니다. 의외로 빠지네? 어허 자, 억시로 흔들립니다. 자, 이거는 그냥 시장가로 들어갔는데, 익절 손절, 익절 일단 딱 걸고 들어가야 되요. 익절을, 중국이 악세 터졌나? 의외로 올라서 나올 거다 봤는데, 빠져버렸어요. 기다려 보죠. 자, 즙싸게 시장가로 땡기면서 익절 걸고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0틱 정도만, 안 빠지네요. 자, 매수 하나 땡기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익절 30틱 걸었어요. 자, 하나 더 땡겼어요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어이쿠야, 좀 땡기, 자, 북북 빠질려나? 어이쿠야, 뭐야? 자, 2개만 땡기겠습니다. 어, 어이쿠, 또 의외로 빠지네요. 더럽게 흔들어요. 좋아요. 자, 자점으로 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, 좀 더. 으이씨, 까딱까딱거리냐. 자, 쭉쭉쭉쭉쭉. 그렇지. 쭉쭉쭉쭉쭉쭉쭉. 자, 올라갑니다. 자, 정도에서 일단 청산 해야 되겠어요 찍어놓고 34만원밖에 안되네 일단 잘 잘랐네요 좀 밀렸어요 좀 빠지면 다시 들어갈게요 참석을 안하네 보니까 아깝다 그죠 내려오면 다시 매수 잡으려고 그랬더니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30분에 또 출렁거립니다 일단 매수 하나 잡아 놓을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 30 뒤에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 전에 하도 흔들어 대니까 그 전에 익절을 너무 길게 해도 목전에서 조금 밀리고 익절 일단 좀 빼고 볼게요 30 뒤에 걸어놨다가 일단 좀 빼고 아까 40만원 벌었어야 되는데 34만원밖에 못 벌어요 자 반등합니다 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일단 한번 찍어주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충 찍어줬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0만원 넘겼네요 44만원 수익 나쁘지 않네요 그죠 또 30분에 또 출렁거립니다 잠시 기다려 보고 가스 한 두 개만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위에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얘네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바로 당기고 하나 밑에 찍었더니 체결됐네요 자 가스 두 개만 들어갖고 자 올라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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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청산 매도 주문 올라가 버리면 빨랫줄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완전 빨랫줄이죠 그냥 쭉 올라가 버렸는데 어제도 비슷하네요 개파랗게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아이 시트 놓치면 안 되는데 에이 에이 참 자 놓치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 조금 먹고 털었네 에이 다시 밑에 찍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위에권 취소하고요 자 보죠 살살 밀리네요 자 밀릴 때 밀린 거 또 먹어야지 아따 흔든다 그죠 자 자 다시 내려옵니다 자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78만원 자 얼마 남았습니다 100만원까지 자 100만원 뭐 끝내야지 뭐 더 하나 그죠 자 매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억수로 흔들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위에 다시 한번 찍어놓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번 또 흔들어주고 자 밑에 또 찍어놓고요 자 가깝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아유 시청자 시켜라 자 5만원 모자랍니다 자 자 자 다시 매도 하나 위에 슬쩍 찍어놓을게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곧바로 빠지나 아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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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수익이 나니까 나스닥으로 수익 챙기고 끝내면 되겠네요 나스닥 자 나스닥 보자 차트 자 아이고 이거 빠지다가 많네 또 자 항생이 났네요 자 안 움직이네 나스닥 자 가스는 예 일단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스닥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일단 오전장 청산 손익은 100만원 넘었습니다 아 가스는 현철이 움직이는데 요게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 가늠하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역사적 저점이 1.57달러라고 그랬죠 지금 가스가 1.6달러에요 근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 그죠 일단 냅둬보고 자 수익 다 끝났습니다 예 장사 끝 오늘 빨리 끝났네요 그쵸 빨리 끝났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자 항생 매수를 잡았습니다 자 반등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어요 예 자 지금 빠지고 있고 어제 항생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미국 시장이 또 올라와가지고 약간 영향은 있죠 자 청산 찍어놓을게요 자 일단 10만원 정도 먹고 끝내겠습니다 자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아이씨 거기서 까딱까딱거리냐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자 매수 하나 잡을게요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제결되었습니다 자 가스 정리했습니다 이제 포지션 없어요 자 결국 161만원 예 수익 예 현재 161만원 수익입니다 점심 식사까지 아직 30분 남았네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침 오전 거래는 160만원 수익으로 일단 마감을 할게요 올라오면 하나 더 때릴게요 청산 찍어놓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정리했어요 또 한 10만원 정도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77만원 수익입니다 항생 거래는 177만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뵙겠습니다 자 방송 마칠게요 방송 끝